자, 컨트롤. 제가 아웃복싱이란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웃복싱. 이렇게. 안돼, 잠깐만. 잠깐 아웃복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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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웃복싱. 잠깐 아웃복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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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라 쏘라. 쏘라. 아 살려줘. multipliedō. 치킨이 누구에요. 치킨이 누구에요. 이게 바로 아웃복싱'S. 안돼. 어후 한번은 못 이기면은 해. 한번은 어후. 엄지. 엄지님 왜 죽은거야. 와 엄지님 뭐야 나린님 대머리술이에요? 조용히 하세요 아니 왜그래 자꾸 아니 그 살려는 의지가 있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안 되는 지고 여긴 비둘기라 그거밖에 없는데 비둘기면 또 그거 할 거 아니에요 오 마이 레이디 요렇게 할 거 아니에요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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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말라니까 오지 말라니까 도대체 몇 번 얘기한 겁니까 제가 네? 오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소리를 들을 수가 있네 웅 방 바라바라마라밤 아니 빰 아랄바라바라밤 빠바라바라밤 마린님 라린임 네 나린님 헛보 청소하는 시간이예요 어.. 나 탐정이었는데? 네 자, 팔로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곱씨나이입니다 팔로워하세요 정형인 곱씨나이입니다 유튜브도 하고있으니까 유튜브 구독하번ätzen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안, 못하는데. 쯔님, 쯔님. 여기, 비켜 드릴게요. 뭐야? 어? 원퍼맨이세요? 네, 혹시 직업이 원퍼맨이셨어요? 네. 저 다 됐어요. 준비 다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자, 구경하세요. 네. 누가 이기는지 정의는 심리한다. 링크님, 링크님이 3, 2, 1 해주실래요? 3, 2, 1, 스탑도. 시작! 이게 바로 컨트롤이다. 컨트롤을 보여주세요. 갔다가 말았다가. 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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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쪔 풀어줘 저기 소감이 어떠세요? 풀어줘 풀어달라고 아하 성공했다 성공했다 와 성공했다 와 자경단으로서 자경단으로서 난 성공했어 야 축하해줘 콩그레츄레이션 야 자경단 이 한 번밖에 없는 칼직 야 내가 드디어 복수에 성공을 했어 와 축하해줘